여러분 21대 국회가 2024년 5월 29일로 막을 내립니다. 5월 30일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최악의 국회였다라고들 말합니다. 기자님들을 물어봐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전부 다 21대 같은 국회는 없었다. 과거에도 국회가 뺑일뺑일하고 쌈질하고 일 안 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싸우면서도 일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이라는 것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싸움이고 더 잘해보겠다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싸움이 그게 아닙니다. 안 되게 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까. 오로지 거기에 골몰한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싸움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21대 국회에서 무려 1만 6천 권이 넘는 그 법안이 폐기되고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 법안을 만들 때 특히 정부 법안 같은 건 말이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으로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지역구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그런 의원 입법은 폐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정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고민의 고민을 해가지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국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사실은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21대 국회는 전혀 그런 것들을 통과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문재인 때는 그나마 이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그때는 좀 통과를 많이 시켜줬어요. 문재인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 민주당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생 파탄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위험합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도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유예기간을 두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만 그다음에 준비를 해서 그 법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K-칩스법이라고 있어요. K-칩스법. 칩스. 아, 반도체법. 맞습니다. 이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있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1위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파운드리 같은 건 말이죠. 대만 같은 데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지금 미국도 옛날과 다릅니다. 한때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좀 이렇게 등한시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반도체 투자하려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오라고 그러고 땅 공채로 준다고 그거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 트럼프부터 뭐를 했냐면 이 반도체 공장에다가 그냥 세금을 거의 감면해주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과거에는 무기 갖고 하는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경제 전쟁입니다. 반도체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없이는 어떤 무기도 만들 수 없고 반도체가 없이는 어떤 TV, 냉장고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반도체를 수입해서 쓰면 됐지. 그랬는데 이거 봐라. 만약에 대만이라든지 한국에서 반도체 수출 안 하고 보이콧하고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지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반도체를 군수물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군비 증강을 하듯이 지금 핵북탄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도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든지 지금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15 내지 2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K-칩수법을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과 안 시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거는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장소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저장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꽉 찼어요. 지금. 거기 어떤 굴업도라든지 이런 데 갖다가 드람통에다 담아가지고 몇 백 년 동안 이걸 갖다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굴 파고서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인지. 이걸 갖다가 저장할 곳을 많이 찾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 한다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 준다 하더라도 안 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정부에서 부지를 제공해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많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 그거 했다가 군수 떨려나고 그거 했다가 무슨 시장 떨려날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소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었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개도 마찬가지로 이 원자력 발전도 돌렸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원자력 똥을 갖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고준위법이에요. 고준위법. 고성능 방사선. 이거 나온 부산물 처리하는 법.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된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것뿐입니까? 금투세법이라고 있어요. 금투세법. 금융투자소득세법. 다시 말하면 증권투자해서 은행의 저금 같은 거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면 거기다 세금 내라. 특히 증권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코인까지 담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코인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벌으면 거기다 세금 내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20% 내라고 또. 그런데 증권투자하면 다 법니까? 까먹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걸 까먹으면 나 몰라라. 까먹으면 네 책임이 하고. 벌으면 그럼 세금 왕창 떼가고. 그럼 누가 증권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 증권투자의 거래세 이런 건 있지만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위험성이 많아요. 외국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기업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합니까? 그래서 이걸 일단 유예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유예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해상풍류법이라고 있어요. 해상 조력발전 같은 거, 풍력발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어쩌고 하지만 태양광은 사실은 패널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산 깎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점도 많아요. 그런데 해상풍력은 그냥 공짜 아닙니까? 거기다가 풍력발전 같은 거는 풍력발전소만 쓰여오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법도 통과를 안 시킨 겁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빨리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전부 다 민생과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최상병 특험법 이거는 지들끼리 싸우나 하는 거지. 이게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하고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민생하고 또 관련된 법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노후차량 있잖아요. 노후차량. 노후차량을 교체해주면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왜 노후차량을 타고 다닙니까? 이걸 갖다가 교체하려면 돈 드니까 타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후차량을 새 걸로 바꿀 때 새금을 많이 깎아주겠다 그러면 그래도 좀 바꿀 거 아닙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것 때문에 기후가 지금 이게 오염되고 있거든요. 이거 기후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서민들이 말이죠. 노후차량 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후차량 타고 있는 사람도 돈 있으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주면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서민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법을 갖다가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해서 소위 아시바리를 걸어가지고 일부러 통과를 안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그래서 21대 국회는 최악이라는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것인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개과천선에서 국민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